지금 이 날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나냐 그 정도는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웃들자마자 말해주던 넌 생각이 날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려던 그 목소린 다 다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겐 보여준 눈물 아직 너와 가졌던 침땅들을 다 다 하지만 나이 너무 예뻤어 나도 갔다 와야겠다. 어? 100점? 준비가 되세요? 어.